미국은 최종적으로 중국의 분할을 위해 그동안 중국이 잘 살면 민주주의가 될 것이라고 믿은 정책을 수정한 듯 보입니다. 신장 위그루통 키르키스칸을 통한 우회 전략으로 중국을 분할하는 것이로 목표 삼았다 보입니다. 바이든의 이슬람 극단 무장세력 탈레반이 총을 맨 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궁을 점령한 모습에도 미군 철수 결심은 달라지지 않았다. 15일 미 국무부에 따르면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관 인력은 완전히 철수했다. 미국 대사관의 성조기도 내려졌다. 바이든의 빅픽쳐 중동서 전력배 중국 포위에 돌린다. 제2의 베트남전이라는 비판과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크지만 아프간은 아프간 국민의 책임이라는 바이든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 20년간 아무리 쏟아 부어도 안 되는 일이 IS끼리 알아서 하다 보면 언젠가 베트남처럼 정상화들이라 본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동에서 발을 뺀 뒤 더 큰 위압인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는 동부가 지역 내 사역균형에 대한 문제로 한국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입지와도 직결된다. 중국의 미사일 정확성이 높아지며 태평양 지역 내 미군 배치에 대한 의문 및 미국은 영내 병력을 확산 배치하고 강화하고 분명히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밀어붙일 것이다. 이란과 핵 합의 복원 추진과 중동 지역에 대한 자원 투입을 줄이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중국을 압박하는 게 미국의 큰 그림. 미국 입장에선 군사적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본격화했다는 의미가 크다. 중동 정세가 악화하거나 중국이 아프간에 개입하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원했던 대로 깨끗하게 발을 빼지 못하게 하고 위도된 결과 중국의 신장 위구르를 이제 외관으로 만들 것이다. 중국 당국은 시리아에서 이슬람 테러 집단 IS와 함께 싸웠던 위구르 테러범들이 아프간을 근거지로 해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계속 침투할 가능성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미국의 살라미 슬라이싱 전략. 미국의 철수는 중국의 부담이고 신장 위구로 문제와 연결되면 중국의 핵심 뇌관이다. 결국 중국의 분안이 목표이다. 한국에게 미사일 사거리를 풀어줄 때 어느 정도 예측은 했으나 이때는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풀어줌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살라미 슬라이싱 전략이었던 것이다.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다.